사랑하는 누리님과 어떻게 졌다 이 노래를 듣냐 젊은애가 네 음악은 뭐 고상하세요? 나 아티스트야 나 자르라 그러면 당신들이지? 나 당장 원상복귀 해놔! 너는 무조건 가입했는데 뭐하고 있었냐고 명백을 계속하고 싶다 여기가 최춘이 씨 네가 키울 신이냐고 애인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이런 데다 팔아먹고 이 친구 데려옵시오 그럼 내가 책임지고 가수 만들게요 그 여자 내가 왜 장준현 씨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죠? 이번 오디션 꼭 웃으나 하고 싶어요 최춘이! 붙어야 산다! 최춘이! 최춘이!